단맛과 고소함의 조합값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부드럽게 식으면서 안에 깨가 음 달콤해요 여러분 음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죠? 안녕하세요 저는 떡보예언니 쇼호스트 이성공이고요 저는 떡보동생 이혜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우리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나가는 추석 모든 세트를 이렇게 또 구석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살짝 좀 보여드리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뭘까요? 송편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흰송송편이 무려 18알이 들어가 있고요 다양한 색깔의 5색 송편도 무려 18알이 들어가 있고 3색 송편도 무려 27알에다가 단호맛 인절미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3색 경단 빼놓지 않고 식사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영양계 멸떡까지 해서 저희가 6가지 맛을 골고루 이렇게 또 푸짐하게 담아봤습니다 이제 생판향으로 시식을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특히 지금 보시는 거 보면은 저희가 약간 소름을 만든 느낌 이게 다 나거든요 정말 정성 가득한 느낌으로 여러분 드셔보실 수가 있는데 안에 보시면 깨도 진짜 완전 가득 들어가 있죠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말고 말고 진짜 일단 입안에 들어왔을 때 맛이 또 있지만 또 이 깨향이 계속 맹들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씹었을 때 느낌도 정말 좋고요 부드럽기 때문에 몽덩김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식혜하고 드셔도 진짜 맛있고 아이들 간식 챙겨주실 때는 우유하고 드셔도 진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배송일정이 여러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원하시는 날 지정해주시면은 이제 배송지 인근 지점에서 배달을 가기 때문에 안심하고 편하게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놓칠 수가 없겠죠 여러분?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지금 바로 떡보액을 들어오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